네, 먼저 국민의대는 시간 관계상 협력하고요. 네, 그리고 바로 출연지 소개에 앞서 오늘 가장 섹시하고 예쁜 아나운서 인제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누구세요? 제가 일단 선물하나 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저는 본 공연에 앞서 제일 중요한 최고의 음향춘설과 최고의 기술을 가진 음향팀을 소개하겠습니다. 이 행사를 준비해주신 음향감독님 인사드리겠습니다. 다음으로 이 행사를 위해 준비해주신 72항공정비대대 저희 항공정비대대 박성우 중위님, 지성미 하나님 어디 계신가요?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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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70위 항공정비대대 박틸수종령 대세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아우 엄청 민감이시네요 네 저는 아까 공연에 앞서 앞에 앉아서 계시는데 아 되게 잘생기셨다 누구실까 그리고 또 저를 또 열심히 지급하는 줄 알아봐 주시더라고요 너무 대세자님이셨구나 너무 멋있네요 그리고 이번 공연을 위해 가장 노력해 주신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없었으면 이 전우완기의 공연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김홍준 강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뒤로 돌아봐 주세요 가장 먼저 70위 항공정비대대 대대장님의 축사가 있습니다 대대장님이셨구나 감사합니다